국내 증시는 29일 주요 기업들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1%대 상승했습니다.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으로 미국 증시 흠풍까지 불어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. 코스피는 이날 1.17% 오른 2687.4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전일보다 1.51% 상승한 869.72로 마쳤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서 순매수 했습니다.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과 같았고 SK하이닉스는 1.07% 내렸습니다. 포스코 홀딩스는 3.17% 셀트리온은 4.02% 각각 상승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